안녕하세요 실장의 다빈 자연입니다 엄마 아빠 이모 이모부 할머니 끝 엄마가 트리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 선물이 딱 있는 거 있죠 여섯 개 다 일말에 필리핀 가요 저는 못 가요 학교 학교 모임 저는 미국이야 미국에 할로윈 주체도 유명하고 그렇잖아요 할로윈도 유명하고 근데 미국은 크리스마스랑 이런 거를 전부 다 있던 그래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잖아요 서울나라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니까 거기는 뭔가 조금 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옷 입고 돌아다는데요 4위 트와이스 앨범 모로로 인형제 에어팟 프로 구칠간 자리는 추리소요 색 추리소요 보내 야완제 아이콜 11프로 구칠간 자리는 힘들어 집사 빙골 도장 하이 하이 5 5 12 12 4 3 빙골 1 14 3 5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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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아 아 아